오늘 낮 시간에 처음 여러분들께 포리코사놀 소개를 해드립니다. 다른 방송띠에서 이렇게 만나시는 분들은 아이고 포리코사놀 방송 언제 해요? 그러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낮 시간에는 처음입니다. 처음 포리코사놀 말씀드리는 분들 많을텐데 저희들 얘기를 잘 들으시고 이게 혈액 관련이 아닙니다. 혈액이 아니라 혈관 관련입니다. 혈액은 요새 청혈 관련 제품들도 많이 나오고 이러는데 혈관 관련해서는 포리코사놀이 유일하게 1등급을 받은 제품이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자신에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개인차는 물론 있겠습니다만 20mg씩 드셨을 때 4주의 결과치가 이렇다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나쁜 것들은 낮춰주고 좋은 청소부 역할을 해주는 것들을 높여주는데 개인차이는 있습니다만 과학적인 데이터로서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원료가 어디에서 온 겁니까? 문의를 참 많이 하세요. 소위 유사 제품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게 바로 포리코사놀입니다. 쿠바의 국립과학연구소에서 10년 동안 100여 편 이상의 논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원료가 호주로 가면서 한 번 또 검증. 호주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식약서에서 또 한 번 검증을 하게 되는데요. 중금성 이런 것뿐만 아니라 들어올 때마다 수시로 정밀검사를 해서 통과된 원료만을 가지고 여러분께 공급을 해드리고 있고요. 국내에 150여 개야지의 건강기능식품들이 있습니다만 혈관 관련으로는 유일하게 1등급이 폴리코사놀이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등급이에요. 2등급은 어디 어디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1등급은 조금 더 명확하게 도움을 줌. 그게 바로 유일하게 혈관 관련으로는 폴리코사놀이라는 거고요. 특히나 기내 면세점에서 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국내 백화점에서 동일하게 판매되고 있는 제품인데요. 이게 한 단치가 굉장히 귀해요. 아까 저희가 화면으로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 그 사탕수수 1톤 트럭이 100대가 와야 2.5킬로밖에 나올 수 없는 그 원료거든요. 백화점에서 이 한 달치가 하루에 한정 드셨을 때 한 달치거든요. 5만 5천 원씩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함께 하시면 5만 5천 원씩 해서 9개월치를 다 더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홈앤쇼핑에서 만나보시면 박스당 최저가 6개월치에 3개월치를 더 챙겨드리고 무이자가 12개월이니까 소소하게 나눠 내실 수가 있고요. 스마트폰 앱으로 구매하시면 10% 할인받고 일시불의 혜택에 적립금까지 하시면 23%의 인하 혜택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마 이런 가격으로 전해드릴 수 있는 곳 홈앤쇼핑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백화점 동일 제품을 방송 중에는 아주 탁월한 최저가 찬스로 여러분 지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